친구들 하이오 오늘 카봇 에밴프라임 에밴프라임이 이 친구입니다 오 에밴프라임 이게 어떻게 되냐면 자동차가 두대네요 네 자동차가 두대인데 이렇게 앞에 차가 먼저 가고요 뒤에 차가 이렇게 따라가면 이게 에밴프라임입니다 오 합체했어요 장난 아니죠 에밴프라임 옆에 대기하시고 피닉스 프라임 피닉스 프라임은 피닉스 같겠다 이렇게 해서 옆에 이렇게 이게 뭐예요 이렇게 불사죠 느낌 무간프라임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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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그런데 얘는 조금 이상하게 생겼어요 맞죠 뿌리는 도깨비 같아요 네 도깨비 얘는 미리네프라임 어어 어어 뭐예요 아무것도 아닌데 지드끼리 합체했네 미리네프라임인데 유니콘이에요 유니콘 와 멋있다 테러프라임 테러프라임 테러프라임은 얘가 제일 신기하게 합체하는데 이렇게 위에서 밑으로 우와 용용이 용용이네요 동생이에요? 동생이에요? 어? 닌자 용용이 약간 닌자 거북이 같아요 맞아요 닌자 거북이처럼 생겼네요 이렇게 총 다섯 명 우와 피닉스가 합체를 아까 제대로 못했으니까 보여드리도록 하겠습니다 피닉스는 옆으로 옆으로 이렇게 뿅 이렇게 네 좋아요 멋져요 자 오늘 미션이 뭡니까 용용이 선생님 소개해주세요 자 오늘 미션은 네 다섯마리 한 번에 변신시키기 한 번에 변신시키기 네 제가 손가락이 다섯개죠 다섯 네 손가락 하나씩 이렇게 네 그렇게 하기 어려우니까 제가 네 명을 합체시키겠습니다 용용이 선생님이 한 명을 합체시켜주셔야 돼요 제가요? 일단 세팅 한번 해보겠습니다 용용이 선생님은 용용이를 변신시켜주시고 제가 나머지를 변신시키는데 용용이 선생님은 제가 물려드릴 테니까 네 이렇게 탁 놓아서 잡았어요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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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하나 둘 셋 하면 가까이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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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좀 더 가까이 네 됐어요? 좀 더 가까이 좀 더 가까이 갑니다 하나 둘 셋 하면 떨어뜨리는 거예요 알겠어요 잠깐만요 여기 좀 괜찮아 숨 쉴 수 있어야지 네 네 네 뭐라카노 네 하나 둘 셋 으아아악 근데 아 아 아 아 아 아 아 다시 미션 실패 하나 둘 셋 옆 입이 잘 안 움직이시겠지만 아 아 아 아 됐어요?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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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자 하나 자 갑니다 과연 우리는 두 번째 도전만에 성공할 수 있을지 조금씩 조금씩 아주 정교한 다섯 개가 하나로 한 번에 돼야 되니까 갑니다 하나 둘 셋 하면 놓으시면 됩니다 하나 둘 셋 으아아악 으아아악 얘는 왜 자꾸 안 돼요? 불사절을 안해요 아 아 두 번 두 번 실패했습니다 하나 하나 둘 셋 짠 자 세 번째 도전입니다 과연 우리는 몇 번 만에 용영이 생겼면 입에 진하겠네요 이러다가 용영이 생겼면 격 뭐라고요? 하하하하 이번에 성공합시다 네 네 갑니다 하나 둘 셋 으악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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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저 합성해주세요 합성할까요? 네 합성하자 합성하자 하하하하 저 한번 해주세요 아니요 아니요 다시 해요 뭐라고요? 다시 해요 다시 해요? 아니요 급하니까 반말 하시네요 하하하하 합성하자고 하하하하 웃겨라 자 또 하나 둘 셋 해주세요 하나 둘 셋 다 완성했습니다 맞죠? 네 자 네 번째 시도 방금은 저는 잘했는데 하하하하 이런 거예요 너무 많이 물고 있었죠? 네 침이 건강한데요 하하하하 좀 닦아주세요 하하하하 네 네 네 네 네 침이에요 냄새 나요 네 건데요 네 침인데요 하하하하 오래됐어요 오래됐어요 침이 너무 많이 쌓였어요? 네 하하하하 네 네 됐어요 아 이제 안정적이시네요 네 번 하니까 자 갑니다 이번에 성공할 수 있습니다 좀 더 가까이 해드릴까요? 네 됐어요? 하하하하 뭐라고요? 하하하하 그거 그대로 여기 둘까요? 네 네 됐어요? 갑니다 하나 둘 셋 하하하하 하하하하 용윤이 쌤 아까 잘하시더니 왜 이거 이렇게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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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하면 되는데 하하하하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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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화났어요? 하하하하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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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진짜 웃긴다 내가 이걸 치고 있어요 그러면 화났네 하하하하 치지 마세요 또 하하하하 자 마지막입니다 하하하하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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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아 이거 보자 안돼요 아 고장 났어요? 아 용용희 선생님 잘못이 아니구나 불량을 사...구나 우리가 용용희 선생님 이제 여섯번째입니다 맞죠? 네 여섯번째 일곱번째 아닙니다 자 진짜 마지막입니다 자 무시고요 됐나요? 약간 각도를 좀 있게 맞아요 자꾸 이제 이가 아파요 자꾸 미끄러지고 있죠? 네 맞아요 이가 다 빠져요 그러니까 제가 양치를 잘하라고 했잖아요 남은거에 잘 걸어줄게요 남은거에 잘 걸어줄까요? 된거 같아요 된거 같아요 자 일곱번째 시도 약간 이렇게 대각선으로 갑니다 하나 둘 셋 입니다 하나 둘 셋 셋 셋 셋 됐다 이거는 이렇게 아악 됐다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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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지금까지 용용희 선생님과 함께하는 장난감 교실이었어요 빠이요 빠이요